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이라는 자료형은 개체이면서 그 변수 하나에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값이라는게 프리미티비 타입이라 그래서 하나의 값이 될 수도 있고요 배열 안에 여러 개의 개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자료를 모아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을 사용한 프로그래밍이 많습니다 이 배열과 관련된 속성 그리고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게 어레이 개체에요 어레이 개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레이 개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메서드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모든 메서드를 다루진 못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정의할 때는요 아래 보시면 var numbers 한 다음에 대괄호 안에 넣고 싶은 값을 입력을 해서 numbers라는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방법이죠 그리고 어레이 개체의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my array equal new array 하고 빈 괄호를 넣게 되면은요 아직 값이 들어 있지 않은 빈 개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초기 값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내가 할당할 초기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new array 하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괄호 안에 내가 넣고 싶은 초기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서 간단한 배열을 만들어 보고 그 배열들을 사용해서 메서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숫자를 넣어놓은 변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그냥 대괄호 값을 이용을 해서 1, 2, 3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는 캐릭터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경우에 new array 한 다음에 a, b, 이런 식으로 array 객체의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배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배열 객체가 될 것이고 배열 객체의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알아볼 메서드는요 concat라고 해서 두 개의 배열을 연결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지금 nums하고 characters라는 두 개의 배열이 있는데요 nums에다가 concat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num을 기준으로 해서 nums라는 배열을 기준으로 해서 characters라는 배열을 연결해서 하나의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1, 2, 3 이라는 nu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에 characters가 붙게 되죠 만일 위치를 바꿔서 characters를 기준으로 해서 conca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건데 무엇을 연결하느냐 nums라는 배열을 연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캐릭터가 먼저 오고 뒤에 nums가 오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concat는 두 개 이상의 배열을 연결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줘요 이 새로운 배열은 별도의 배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값 nums나 characters가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 배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는 메서드예요 그럼 지금 nums, 아, characters를 볼까요? 이 characters라는 변수에는 네 개의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로,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characters join이라는 메서드입니다 구분 기호 없이 이렇게 join이라고 하고 지정을 해주면 a, b, c, d가 쉼표로 구분되면서 하나의 값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나온 값, characters를 join으로 묶어줬을 때 이 출력된 이 결과 값은 무엇이냐면 문자열이 되는 거죠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join입니다 이 빈거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쉼표로 구별을 해주게 되는데요 쉼표로 구별을 하지 않고 뭐 하이폰으로 구별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이폰을 지정을 해주시면 a, b, c, d가 하이폰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문자열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존 배열에 어떤 새로운 값을 추가하거나 배열에서 특정한 값을 추출해내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열에서 가장 간단한 거는 맨 끝에 추가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덱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뒷부분에 붙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실행할 수가 있죠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바로 push라는 메서드 push라는 함수예요 아까 우리가 nums라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 내가 끝에 4와 5를 넣고 싶다 그러면 nums에다가 push라는 함수를 넣어주고요 추가하고 싶은 값 4와 5를 지정을 해주면 이 반환되는 값이 뭐냐면요 값이 추가된 후에 요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nums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이었던 기존 값에 4와 5라는 새로운 값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push를 실행을 하면 그 값이 추가된 후에 요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었는지 즉 5개가 됐죠 그 값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pus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원래 배열이 새로운 배열로 변경이 돼요 원래 배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배열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값을 추가해서 다른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push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 push는 기존 배열에 변경을 주면서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맨 앞에다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끝부분에 추가할 때는 간단하게 push를 사용을 했는데 맨 앞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어요 어떤 값을 추가할 거냐면 0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럴 때는 unshif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0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한다는 값은 역시 바뀐 배열의 개수예요 배열의 요소 개수예요 nums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방금 추가한 0이라는 값이 맨 앞에 들어가 있고 기존의 nums 배열이 그대로 배치가 됩니다 하나만 추가되었기 때문에 개수는 6이 될 거예요 push는 맨 끝에 추가하는 거고 unshift는 맨 앞에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추가하는 함수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빼내는 함수를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추출해 내는 거 추출할 때는 pop 또는 shift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배열을 하나 정의를 해 보려고 해요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html이랑 css랑 javascript를 공부해 보겠다고 study라는 배열에다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 공부를 했어요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될 거 같아 해서 목록에서 빼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맨 끝에 있는 것을 뺀다면 이 경우에는 study에서 pop 이라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을 지정할 필요 없이 빈 괄호를 사용해 주시면 얘는 배열에서 맨 끝에 있는 요소를 꺼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꺼냈는지 그 결과 값을 보여줘요 study라는 이 배열에서 pop 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 맨 끝에 있는 요소를 추출을 합니다 study라는 배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개만 남게 돼요 맨 끝에 있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 추출에는 값이 필요하다면 study.pop 이라는 얘의 값을 찾아내면 될 거고요 내가 이 배열에서 끝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pop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것을 추출을 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shift를 사용하시면 돼요 study에다가 shift 메서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아 있는 두 개 값 중에서 앞에 있는 값이 추출이 돼요 그래서 그 추출된 값을 보여주고 반환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study라는 배열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네 css 하나 남았을 것 같네요 보시면 css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pop과 shift는 배열에 맨 끝에 있는 요소 또는 맨 앞에 있는 요소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pop이나 shift 메서드를 사용하면 맨 뒷부분 혹은 맨 앞에 있는 요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열에 중간이나 특정한 위치에서 원하는 만큼만 추출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slice라는 메서드하고 splice라는 메서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는 일은 비슷한데 기존 배열을 변경하느냐 변경하지 않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slice 메서드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새로운 배열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colors라는 배열을 한번 정의를 할 건데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에 들어가 있는 colors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blue하고 green을 빼고 싶어요 인덱스 값으로 보면 0, 1, 2, 3, 4 인덱스가 0부터 4까지인 값들인 거죠 인덱스 값을 사용을 하는데 colors에서 slice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인덱스 어디서... 여기 보시면 쫙 나오죠 스타트 부분과 엔드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하려냐면 blue는 인덱스 값이 얼마죠? 1이에요 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거 blue하고 green을 뺄 것이기 때문에 인덱스 값이 2에서 끝나야 돼요 문제는 2라고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3, 3이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오는 값은요 내가 끝내려고 하는 값보다 하나 더 커야 돼요 3이라고 하면 2까지 추출을 하고 4라고 하게 되면 3까지 추출을 합니다 1, 3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인덱스부터 두 번째 인덱스까지 추출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blue 값 그리고 green 값만 추출이 됩니다 첫 번째 지정한 인덱스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지정한 인덱스 바로 직전까지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기존 값, 칼라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면 기존 값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 슬라이스라는 메서드는 기존 배열에서 특정 값만 추출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배열이 바뀌지 않으니까 만약 슬라이스 메서드에서 여기 인덱스가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가 아니라 값이 만약에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면 3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다 추출을 합니다 3 대신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넣게 되면 0, 1, 2 해서 그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스 함수 안에 지정된 인덱스가 1개인가 2개인가에 따라서 추출되는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스플라이스라는 메서드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라스라는 배열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스플라이스 메서드에서 그 메서드 안에 주어진 값이 하나라면 만약에 3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인덱스 값 3부터 0, 1, 2, 3, 3부터 끝까지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슬라이스랑 같죠? 그런데 스플라이스에서 인덱스 2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슬라이스 경우에는 앞에 거는 시작 인덱스, 뒤에 거는 끝나는 인덱스의 직전 값, 이런 식이었지만 얘는 앞에 거는 시작 인덱스고요 두 번째는 삭제할 개수예요 추출할 개수 1, 2라고 지정을 하면 인덱스 값이 1인 곳, 즉 블루부터 시작을 해서 2개를 추출하게 됩니다 엔터를 쳐볼까요? 네, 인덱스 값이 1인 곳, 블루부터 시작을 해서 2개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스플라이스에서는 추출한 개수를 지정을 하는 거고 슬라이스에서는 끝나는 인덱스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스와 스플라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출을 하고 나면 원래 배열이 바뀐다는 것이죠 블루와 그린이 빠져버린 배열이 돼요 그래서 스플라이스는 배열 안에서 특정 요소를 삭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해서 나머지 값만 보여주니까요 근데 슬라이스 메서드는 삭제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이스 경우에는요 안에 들어가는 매개변수가 3개까지 쓸 수 있어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개만큼 뺄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인덱스가 1인 곳에서 2개를 삭제를 하고 그 자리에 퍼플을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레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덱스 1이면 화이트죠 화이트에서 2개를 빼요 그럼 화이트와 블랙이 다 빠지겠죠 그 자리에 퍼플이 들어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칼라스를 보면 화이트와 블랙이 빠진 자리에 퍼플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뺀 자리에 특정 값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칼라스에 스플라이스를 하는데 첫 번째 1이라는 인덱스에서 몇 개를 삭제할 거니 0개를 삭제하고 여기다가 어떤 색상을 넣어볼까요? 그레이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삭제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추가만 하게 되는 거죠 자, 칼라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덱스가 1인게 1인 위치 퍼플이라는 위치죠 여기서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삭제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인덱스 1인 자리에 그레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스플라이스를 이런 형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배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추가하고 추출하는 몇 가지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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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